1 원래 내빌 좋아 월드 레전드 내빌 좋구요 어 아 컴퐁 매기군자니 또 까먹어서 컴퐁 아 아 컴퐁 어 몸을 매겨야 되는데 어 답답해 스킬 쓰다 대장하면 스쿱톤 때문에 답답해 확실히 자 쿠쿠니 어서오세요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과 즐겁지게 부탁드리고 추천 안하면 로번되구요 홍명보 좋지 어 명보 좋고 명보 강추 어 피파 자라로 유튜브에 여령 강자 있잖아 그 부분 되세요 국대는 비슷비슷해 어 국대는 진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가 뭐 특별히 되게 좋다 으 감기 다 나왔어 감 걸렸다 나왔구요 어 3일인가 4 3일 게임 안하면 떨어져요 어 아 쿠쿠니 강사 땡큐 어 으라차차차 아 뺏겼네 어 홍명보 풀백으로 어 랭커들도 많이 써 상당히 좋은 선택이예요 öl 나가라 오 아 보름 이걸 막다니 네 그러나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네빌? 어 둘 다 좋아요. 하지네빌 좀 비싼 것 같아. 둘 다 좋아. 어 쫑쫑우완이 화이팅. 어. 홍명보팬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어. 그땐 다 홍명보팬이었지. 다 명보팬이었죠. 와 이거. 와 이거를 못 넣었어. 그냥 때릴 걸 그랬나? 아 잡고 찰나다라. 진짜 좋아. 어 실제 축구 잘하지. 형은 어 게임당 한골. 어. 평균 2점. 1위. 한골 정도 돼요. 아 이번판은 상대편이 이렇게 커팅이 좋지. 전판에 비해서 좀 풀어가는 게 어려움이 있네. 네. 어. 아 이거 파울이잖아 심판. 아. 이거 누가 봐도 파울인데. 아우 씨. PK 줘야지. 아우 씨. 야 이거 파울인데. 어. 발락. 아우. 바깝다. 어 저 쿠쿠님. 어 땡큐. 어 맨날아 맨날아 추천 좀 부탁해. 어 땡큐 땡큐. 어. 아이쿠. 또 한 명 애청자가 생긴 건가 땡큐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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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위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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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지. 어. 자. 수비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네.记 falta 다시 한 번 패스합니다. uk? ifu는. 후쿠는 참여도 때문에 별로 안좋해. 참여도가 보통이라. 자. 심판 불어와. 끄내. 그냥끄내. 여기서 끄내. 자 끝. 제etto empowered kyk gol의 인도 감사. 오늘부터 애청자. 땡큐. 고맙습니다. 어. 후쿠 좋아요. 패스도 좋고. 몸도 좋고. 3라도만 그냥 그렇고 와아 70억 국대 70억이면 다 되는데 어 요즘 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뭐 프랑스도 되고 아 코너킥도 안주네 핏파이 잠수함 패치했어? 난 잘 모르겠는데 어 잠수함 패치했어요? 어어 위험했다 호날루는 어 14티랑 11 둘다 좋아서 어렵다 응카 좋아하면 11 어 어 가볍고 빠른 움직임 좋아하면 14티 둘 다 좋아는데 내가 써봤는데 둘 다 좋아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어려워 그냥 솔직히 다 좋아갖고 그쵸? 어 월베가 어 원탑이긴 한데 나머지도 다 좋아 아 아 클라이가 이걸 못 내냐 아이 왜이래 이거 클라이 아 아 아 아 클라이가 이걸 못 넣을 줄이야 이런거 보면 참 쉐링왕이 싸고 좋은 선수야 어 뭐 쉐링왕도 못 넣을수도 있지만 어 확실히 헤딩 하나는 원탑이야 나이스 야 우졌죠 어 자 이번에도 QA였어요 QA 어 나이스 좋았고 아 요즘에 나 QA 좀 맞들였어 어 QA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어 어 클났다 어 어따 패스야? 미친거 아냐? 어 클났다 어 미치겠어 왜이래 근데 왜이래 한골 한골 넣고 애들이 왜이래 메롱돼스 한골 넣고 애들이 어 아 공이 안타 QA 얼리크로스 얼리크로스 방송나이 60 자 코너 유도 좋았죠 어 아 아 아 우아 아 아 아 야 나 미치겠다 아 클라이 왜이래 아 클라이 왜이래 토나몬트는 몇 센지 지금 미정이에요 미정이고 아 나 클라이 진짜 아 수비 낮아졌나? 랄라라는 확실한가요? 결혼 결혼했지 아 이거 마지막에 한 두건 정도 클래그 못 쪘어 옆집 누나 개